우리 미림이 못 봤어요? 수사 방향을 바꾸는 게 좋겠어 단순실 중에 아닐지는 몰라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좀 알아? 그 사람 자전거 대여점 한다며? 애들이 이런데 와서 자전거 타겠어요? 본 사람이 있어 너가 미림이하고 같이 있었던 거야 그거 아세요?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형사는 용의자가 유죄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무죄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다른 데로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? 우리 아이 그렇게 나쁜 아이 아닙니다 왜 얘기 안 했어? 네가 인사 왔으면 얘기를 해서 해야지 어떻게 했어? 형사!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? 너 이 동네 왜 왔어? 말을 해! 얘 당신이 원하는 대답이 이겁니까? 나 정말 잘하려고 그랬어 내가 너가 왜 이렇게 가야 한 줄 알 수 있어? 내가 넌 안 할 줄 알 수 있어 아, 나 이제 이렇게 통해서